안녕하세요 뉴질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걸 찾았어요. 뭐냐면요. 짠! 이게 뭐냐면, 안 보이나요? 보여라! 이렇게 하면 되던데. 안 되는구나. 이건 제가 이뻤쌌고요. 이건 귀걸이에요. 귀 안 뚫은 친구들 쓰는 어린이용 귀걸이인데 사랑이가 이거 되게 갖고 싶어했거든요. 찾았어요. 그래서 과연 사랑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리나야. 유튜브 그만 보고 엄마가 차라리 나한테 보여줄게 있어. 서프라이즈야. 뭐지? 뭐지? 잠깐만요 갈래고요. 자, 일로 와 일로 일로. 여기 와봐요. 자, 엄마가 오늘 쇼핑몰에서 뭘 찾았냐면 짜잔! 아 뭐지? 이게 뭐예요, 엄마? 뭘까요? 자서? 자서? 자서 귀걸이? 맞아, 귀걸이야. 너무 좋아. 사랑해. 사랑해 리나한테 이제 귀걸이 할 수 있어. 그거 있으면 귀 안 뚫어도 귀걸이 할 수 있어. 그래? 어. 한 번 해볼래? 한 번 해볼래? 해보자. 이거 핀 먼저 해볼게. 어. 핀 이쁘지 이거? 바위빛. 야, 리나는 아니야. 그건 동일하게 두자. 엄마, 리나는. 어떤 핀 좋아, 리나는? 이 핑크의 핀. 핑크가 뭐야? 수박? 수박. 수박 핀. 다 좋아. 수박 핀 한번 해볼까? 해보자 한번. 이거 다 해보자. 아, 이쁜지 한번 해보자. 해봐야지. 엄마, 나 뜯어봐야 돼? 응. 세라야. 아, 이리와. 네네. 네, 먼저 해볼거야, 리나. 다 해보고 싶은데.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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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체리 어머 잠깐만 로봇 말고 로봇 형 아이스크림? 다 해보고 싶은데? 짠 자 사랑이 났어 지금 하나 해볼게 뭐 해줘 다 해볼게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해? 보여주자 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봐봐요 이렇게 앉아서 박자 보여요? 응 귀걸이? 또 한쪽도 어떤 걸까? 아이스크림? 응 보여요? 여기 보여? 응 사랑이는 어떤거 해줄까? 다 수박 수박을 채우게 혜연이가 아파요 엄마? 아니야 안아프게 해줄게 아파요 이거? 아이스크림 이뻐요 할려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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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 할거야? 요구야 요구야 요구는 요구야 할거야 자 리나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거 무슨 과일인지 알려주세요 이거 내일로 요구야 할지? 요구야 아이스크림 응 맞아 요구야 요구야 할거야 요구야 할거야 그래 해보자 요구야 할거야 요구야 할거야 잡아 잡아 이렇게 해봐 귀걸이 한번 체리 수박 아 이뻐요 마음에 들어? 네 좋아? 네 사랑이가 좋아할거 같아 왜? 사랑이 이거 하고 싶어했잖아 귀걸이 니나도 볼까요? 니나도 귀걸이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엄마 뒤에 쟤 볼게요 뭐야? 뒤에 여기 수박 수박 머리도 안했는데 예뻐 머리도 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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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사무쁘다 셋 엄마 그래들아 귀걸이 어디서 사고 머리티도 어디서 사 레시피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흠 너무 좋아 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